술에 관해서 너무 잘 알아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웃겨. 너 처음 봐. 그렇지? 응. 뒷모습에서 때려? 놓치겠지. 행복을 택할까? 아니. 이거라서. 이거라서. 진짜. 왜 깜짝이야. 고기훈아. 고기훈아. 야. 니잉. 난 편히 먹어요 그 정도면. 편히 쓴다. 진짜. 잘할 수 있죠? 아. 아파. 아. 더 열심히 냈는데 잘라놓으면 어떡해.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쳤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민망하니까 잘했죠. 그냥 그런거에요. 아니면 진짜 내가 정말 잘. 점프해서 와서 잘했죠. 두번째 게 재밌는거 같긴 한데. 첫번째 버전이 재밌는거 같긴 한데. 부딪치니까. 잘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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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모로. 잘했죠. 좁이.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 좀 더 뿌려주세요 오른쪽으로. 반바칭 밖에 안되어. 옳지야. 오시다 미칩니다. 오. 근데 이걸 왜 지금 줘야. 난 다 봤으니까 딴 놈들이 보는 건 싫거든요 야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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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 그 라니언 일변을 구하러 갔었단 얘기에 농담 아니었죠 하당 준비 끝! 하당! 오케이 원산에 봐야지 파이팅! 아, 이제부터 보시는 거야?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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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어요 스트레스 풀리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보다 피곤이 풀렸죠 어제 늦게까지 재단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잤는데 바람도 시원하고 네 제가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음... 네! 어휘 왔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쁜이 나왔다 오바 이쁜이 나왔다 오바 오늘 점심 메뉴 뭐예요 오바 확인하고 알려주겠다 오바 점심 메뉴 알려줄 테니까 이쁜이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오바 사과하세요 사과받을게요 사과받을게요 미안해 네 건강하십니다 저들 귀국합니다 들으셨다던데 그렇다면서요 그걸 세상에 이 막 쌓여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늦게 알았네요 내가 라이언 백목독 구해오는 사람이 잡아서 말을 했어야죠 검 선생님 화를 낸다는 건 잘 모르지만 나한테 얘기 나눠서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 얘기 내가 꺼낼 때까지 뭐랄까요 사과할까요 사과할까요 이쁜해지는 드림없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하다가 이제 시간도 더 지금 나중찜을 오면 수영장 몸에 잘 미쳤어요 그리고 시작 수영장 수영장 슈아 잘생긴 현미 аков 현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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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으 이게 체럽입니까?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려면은 이게 답전이었다는 느낌이 들려면은 저기 빠져나간 정면에서 서로 아이들이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네 형 컷 컷 세할 때 세할 때 세할 때 아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